최근 과수 화상병이 확산되면서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양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현장 예찰과 신고제 운영 등으로 과수 농가와 화상병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양재정 기자입니다. 먹골배로 유명한 남양주시가 과수 화상병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화상병은 배와 사과 등 과수에서 발생하는 고온성 세균병으로 조직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 같이 검게 말라 죽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과수원 전체를 소각하거나 나무를 뿌리째 뽑아 매몰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관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다들 긴장도를 하고 있는데요. 과수 화상병은 치료약이 없어 사전 예방이 최고 해결책입니다. 과수 농가는 이른번부터 과수원의 항생제 등 예방 약제를 살포해 화상병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양주농업기술센터 역시 15분 만에 1차 확인이 가능한 진단키트를 도입해 의심 신고가 들어온 농가를 우선 테스트해 감염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화상병 예방을 위해 과수원 청결관리와 자율 예찰 등을 위해 현장 지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양주시의 배와 사과 재배 농가는 모두 300여 곳. 안성과 파주, 광주 등지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만큼 남양주농업기술센터는 현장 예찰 조사반을 운영하는 한편 농가 신고제 운영 등으로 화상병 예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양재정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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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